자 그러면은 옷 디자인을 해볼건데 일단은 어떤걸 해볼까 이거 잘 만들 수 있을까 자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만들어 본게 이거에요 이거 이거 뭐냐면은 잠깐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화면 왼쪽 위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백머리 검색하니까 저런 모습이 나와서 따라 만들어 봤는데 전혀 안 비슷하죠 이런식으로 제가 그림들 하나씩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안 비슷해 잠깐만 잠깐만 헤어밴드 가방 어떻게 벗냐 이거 빼고 아 이러면은 좀 온천 느낌 나잖아 이러면은 온천 느낌 좀 나지 않나 그쵸 제가 이런식으로 그 캐릭터들 하나씩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호 민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근데 문제는 여기 그 마이 디자인에 바지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바지가 그쵸 아 이거를 바지가 없는데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여자 옷은 원피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남자 옷은 바지가 없어 그래서 티셔츠만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티셔츠를 만들도록 하죠 아 제가 캐릭터 하나씩 다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민호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부터 도전을 해 봐야지 자 이제는 민호가 주인공이니까 그냥 뭐 이정도 인거 같아요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정도면 됐죠 오케이 됐어 이걸로 이걸로 민호 완성 세번째 줄 한칸 안되어있다구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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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다른쪽도 안되어있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완성 자 민호 아까 누가 법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한거구나 오케이 민호 야 됐네 좀 비슷하지 않나 한번 입어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바지가 없잖아 바지도 한번 입어줘야지 그러면은 아우 대충 됐네 대충 되지 않았어 이거 민호 되지 않았어 아닌가요 잠깐만 밖에 나가서 그 라디오 좀 가져올게요 소리가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네 그 라디오 가져와야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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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안 빗은 버려야 되요 왜요 머리 이머리 하면 안돼 이제 소리다나 켜야되나 사운드 어떻게 키우냐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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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민호는 이걸로 치자구요 아 파랑 양쪽에 있어요 아까 한쪽에 있었던거 같은데 잠깐 제가 볼게요 아 반대쪽에도 있는데 안보이는건가 보구나 그쵸 아 그러면은 수정하자 반대쪽도 있나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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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편해요 양쪽에 안에서 발견했어요 발견했어 자 이거를 복사하기 자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오케이 자 이러면은 됐죠 민호 아 민호 안경 없다고 아 그거는 그냥 제가 안경 쓴거죠 뭐 안경까지 벗어야 돼 이거 안경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경 안경 벗을게요 하하하하 됐어 됐어 자 됐죠 뭐 그렇게 닮진 않았는데 이게 최선인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들어 볼 것은 아 이거 가능할까 이거 가능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러분들 지금 뭐 심사위원이야 야 이거 세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세라 한번 도전해보죠 아 백몽이랑 그런것들도 제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세라 해보자 자 이거는 일단은 후드티죠 후드티 파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밝은 머리 없으니까 이거 너무한데? 이 정도로 하자. 이 정도로 하자. 잠깐 잠깐. 이거 모자를 벗어야 되는구나. 이거를 벗어야지. 어쩔 수 없네요. 이게 최선이야. 바지는 제가 나중에 반바지 있으면 그거 구해볼게요. 반바지가 지금 없네요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략까지 완성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아, 이거 가능할까? 이거 가능할까요? 지바냥? 가능한 부분일까? 자, 지바냥 하아, 이거를 옷이 근데 바지가 없잖아, 바지가. 바지가 없으니까 지바냥의 팔 부분은 포기하자. 팔 부분은 포기하고 아이고, 몸통만 만드는 게 어때요? 지바냥 몸통만 어 이걸로 일단 해보자. 자, 지바냥 이걸로 이걸로 아, 요게들 제가 다 만들 수는 없고 일단은 쉬운 것들 위주로 할게요. 지바냥 지바냥 됐어, 됐어. 아,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? 자, 이거 한번 써보죠. 어, 대충 괜찮지 않아요? 괜찮지 않아? 어때요? 어때요? 어때? 지바냥 스타일 지바냥풍의 모자랑 옷 모자랑 옷 괜찮은 것 같은데? 오케이, 좋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만들어 나갈게요. 텅가, 텅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들어 볼 것은 하아,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백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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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머리도 뭐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백머리 할 수 있을까? 하아 해보자 아, 위스펀는 진짜 어렵고 백머리로 해보자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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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백멍이 모자 같죠? 백멍이 모자 같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그럼 일단 백멍이 모자 완성 했으니까 백멍이를 만들었으면 황멍이도 할 수 있잖아요. 황멍이. 금방 빨리 해버리죠. 자 그럼 어디 갔냐. 이거를 복사하면 돼. 복사. 그렇지. 자 그럼 이것도 복사 해놓고요. 오케이. 자 그럼 이건 변경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하죠. 황멍이 어떻게 생겼냐. 황멍이 누런색. 오케이. 자 도구. 색깔 바꾸기. 야 근데 누런색이 없는데. 노란색 하면 안되고. 노란색이 없는데 이거 무슨 색으로 해야 좋을까요? 초콜릿이야 이거는 너무. 아 이거 오렌지잖아. 아 노란 걸로 해야 되나. 모든 색상. 아 여기. 아 있네.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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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이. 왜 지금 알려주는 거야. 다른 분들은 뭐하고 계신 거야. 아 색이 더 있네요.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갈색 있어야 되고. 파란색 있어야 되니까. 갈색하고 파란 거.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처음 알았네. 갈색 파랑. 소라ipa. 식다 Liebe. 폰색. 예 알ола. arknick. lic, 그리고 저 아니다. 오케이. 오케이 이것도 써보죠 자 이것도 한번 다 했나?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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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가방색 조금 바꿔야겠다 가방색이 조금 보라색인데 나중에 파란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? 귀여워 귀여워